국회 소통관 출입기자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비리, 공공지구 비리, 그리고 주가조작, 잔고조작, 그리고 최근에 고속도로 국정농단, 거기에 명품, 뇌물수수우옥, 인사개입 문제까지 계속해서 추적해왔던 국회의원과 민생시민단체 이론들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강득구 의원님께서도 작년, 재작년 사실 대선 전에 공공지구 비리를 전문적으로 탐사하셨고 저희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빨리 정권 초기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다 진상규명하는 게 좋겠다고 수도 없이 외쳤던 입장입니다. 이 피켓이 작년에 5월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촛구 시민촛불집회에 등장했던 피켓입니다. 역사적인 피켓이겠죠. 오늘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이후에 아마 저희들이 첫 기자회견인 것 같은데요. 취지 말씀을 강득구 의원님께서 그동안 강력히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추진해 오셨으니까 강득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윤석열, 김건희 일가 온갖 비리 진상규명 모임에 백혜숙 공동대표께서도 오늘 통과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피켓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한동훈 김건희 비리 비호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총선에 맞춰서 김건희 특검법이 급조된 게 아니라 바로 이 피켓이 작년 5월부터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김건희 특검법에 처했던 그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의안 시스템을 보시면 작년 5월에 김건희 특검법이 제일 먼저 발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선형 압법이 전혀 아니고 작년에 통과됐으면 올해 이런 총선형 압법이라는 말 자체를 한동훈 비리 연장할 수 없었겠죠.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거리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오셨고요. 왼쪽에 윤석열 일가 온갖 비리 진상규명 모임 백혜숙 공동대표님. 유례시민연대 운영위원으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유례시민연대 운영위원으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방금 직전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호소했던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또 대장동 50억 클럽 통과에 대해서 강득구 의원님께서 취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한국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공지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연히 경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밝힐 의지도 없고 오히려 숨기는 데 급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양평공지구를 담당했던 경찰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검을 요구했던 겁니다. 오늘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오래됐으나 이제야 통과됐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 진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 집사 역할만 할 것이 심히 걱정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관이 끝날 때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을 악법으로 보는지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통과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 국민의 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선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독했습니다. 영부인과 관련된 특검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0% 넘는 국민은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부인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예상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이나 언급됐다고 합니다. 1차 2차 주가 조작에서 연속해서 계좌가 쓰인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뿐이라는 사실 역시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늘 하던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소환조사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것을 총선용이라고 이것을 국민을 호도하는 특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함께 연대해야 됩니다. 서명운동을 포함해서 국민의지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들이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음을 다 아는 사실인데도 윤석열 대통령 부위를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취지를 농락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검법을 농락하는 대통령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집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사를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선택적 정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자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경고하고 추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작년 5월부터 간절히 외치고 1년 반 동안 집회도 하고 기자개혼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1인시도 하고 여러 야당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드디어 오늘 김광희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피켓이 작년 5월 달부터 시민들께서 김광희 특검법을 호소하면서 드렸던 피켓입니다. 당시에는 도로 조작 문제나 장고 조작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어서 여기 보시면 학력이조 주가 조작 유검무제 무검류제 김건희 특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많은 야당원들이 앞장주셔서 오늘 김광희 특검법이 통과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사회 일꾼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윤석열 일가 온갖 비리 진상규명 모임의 백혜숙 공동대표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김건희 일가 온갖 비리 진상규명 모임 공동대표 백혜숙입니다. 오늘 이 특검 통과 우리 온 국민이 바라던 우리 국민의 정치적인 효능감을 맛볼 수 있는 정말 큰 하나의 계기라고 봅니다. 이번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흔히 일명 김건희 캐비넷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온갖 비리가 줄줄이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번 특검을 호도하는 한동훈은 반드시 그에 대한 비판 대가를 치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에 이어서 또 하나 김건희 고속도로 조작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족제 정권은 이 작은 티끌만한 것도 태산처럼 만들어서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드러나는 온갖 비리는 감축이 급급한 말도 안 되는 독재 정권님이 이번 특검을 통해서 앞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 김건희 고속도로 주가 조작 이어서 고속도로 조작도 하루속히 국정조사 특검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홍보수석이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미 한동훈 PO위원장께서 거부권을 밀실해서 아마 요청한 모양입니다. 기자님들께서 김건희 씨 명품 수수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민주당이 그거 질문해놓고 시켰죠. 그렇게 시키고 다닌다면서요라는 정말 망언과 그거는 일사문입니다. 결국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수도 없이 많은 비리 의혹 그리고 아예 정당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 하부 조직으로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경선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 의혹 그게 비대위가 출범할 계기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비열한 겁쟁이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짓말을 유포했죠. 총선연합법이다. 시간을 맞췄다. 총선 앞두고. 여러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김건희만 쳐보시면 작년 5월달부터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무려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 5월달부터 윤석열 권이 제대로 된 국민의정부가 되려면 김건희 여사 관련 온갖 비리를 털어야 되는데 털고 와야 된다.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식에 공지구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 수사책임자 그 사람이 저를 고발인 조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불러서 수사를 무마하는 걸 보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겠구나. 지금의 검경으로는 정치검찰이 장악한 검찰이나 또 완전히 권력의 신혜로 다시 전락한 경찰 입장에서 절대 못한다. 그래서 특검회라고 제가 이렇게 1년 반이 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특검을 결국 안 하면서 그 후로 고속도로게트, 명품 내물수수 문제 그리고 인사기부까지 거침없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온갖 논란과 우혹이 제기된 것이 만약에 여러분 작년에 특검을 일찍 받았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의혹이나 전행이 자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어떻게든 자제되고 제어가 됐겠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시간을 끌고 거부하고 거부하고 올해 말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오게 된 것은 철저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잘못이고 그들의 하순으로 전락한 국힘당이 잘못이고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희는 한동훈 비호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몰 리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야당 탓을 한다. 그것은 저희 시민사회에서 보기에도 전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호위원장이다. 김건희 비릴과 비호위원장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아바타, 그리고 예전에 육사의 검사, 검사의 여사라는 국민적 풍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사 밑에 집사로 치임한 정말 아주 초라한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 풍자를 해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아까 백혜숙 대표님께서 온갖 비리진상규명을 했는데 오죽하면 그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하나만 더 소개하고 제가 마무리할 겁니다. 잔고 조작 사건에서 최은순 씨의 공범으로 가치기소되신 안 모 씨가 법정에 낸 진술서에 보면요. 잔고 조작은 김건희 씨가 주도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김예성 감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잔고 조작을 실제 실행을 했고 본인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15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 1500만 원을 보낸 그 계좌 주인도 김건희 여사라는 게 다 팩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공흥지구 비리, 강두권님이 대선전에 정말 열심히 캐냈는데요. 그 공흥지구 비리도 관련 판결론을 보면 최초 투자자금 8억 원은 김건희 여사가 끌어온 것입니다. 코바나 컨텐츠 말고 ESIND, 이사도 김건희 여사이고 가족이 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흥지구 사업을 주도했다는 걸 뻔히 알 수 있는데 수사책임자 불러드리더니 최은순 씨 빠지고 김건희 씨 빠지고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씨 오빠 윤석열, 천안만 겨우 그것도 수없이 많은 범죄 중에 일부만 기소되어 있는데 그 범죄를 입증하여서도 나머지 범죄를 입증하여서도 필요한 휴대폰 압수색은 검찰이 세 번이나 막았습니다. 이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색 당했잖아요. 제일 먼저 휴대폰부터 뺏어갔습니다. 와, 대통령 권력을 당연히 비판해야 될 언론사 대표한테도 집까지 쫓아들어가서 휴대폰을 제일 먼저 뺏는 검찰이 한동훈 비호위원장은 휴대폰 비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의 천암은 휴대폰 압수색을 세 번이나 검찰이 기가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제가 온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70, 80%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검찰권은 완전히 한편으로 난명되고 한편으로는 직무 위기를 일삼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 통과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법의 해석에 따라서는 윤석열, 박영수 특검도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무제한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과연 수사 논란도 지금 남아있는데요. 저희는 무제한 수사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 보면 분명히 관련된 법인에 대한 수사와 특검 수사 중에 인지된 범죄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로 조작이나 코바나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렸던 잔고 조작이나 또 다른 협찬 뇌물 혹은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 부분은 추후에 차차 제2의 특검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 가능한지는 제가 저희들 또 국민들과 함께 더 연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강득권님 주최를 의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